지난 이야기 2016년 대지진을 이겨내고 신입생 120명은 유튜브 조회수 2억 비를 달성한 소리만인 전설로 남기고 그리고 지금 그 비를 잇는 신입생들은 또 하나의 신화가 시작되려 한다 이제 아무도 할 수 있겠죠? 운이 없이요 운이 없이요 숨은 정우가 운이 없이요 월쑤! 원인과 함께! 월쑤! 한복이 들어갑니다! 롤러시아! 원인과 함께!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